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도 고점에서 약간씩 쉬어갈 듯 하면서도 나스닥은 이렇게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웃나라인 중국도 좋잖아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증시 부양 의지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또 점검을 해주셨는데 우리 증시 보통 많이 동조화가 되는데 요즘에는 잘 동조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쪽하고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이 없으니까 그렇죠. 옛날 차하정 시대일 때는 중국 가면 우리도 같이 급등해서 화학주, 정류주, 자동차주 이런 거 급등했는데 오히려 지금은요. 제 생각은 중국 올라가면 우리는 쇼시입니다. 그래요? 반대로? 그러니까 삼성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어떤 느낌까지 받았냐면 칠월 칠일날 삼성전자가 뭐 어떤 이유도 간에 팔조라는 실적을 발표하면 그날은 못해도 시가가 고가 되지 않고 그냥 유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파생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중국 시장 좋아? 그럼 내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이나 해외 아시아권의 CIO 해치 담당이에요. 한국 줄이고 중국 돌아와.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동조화 현상이 되려면 우리 금융회사들이 중국이 키울 때 거기다 파이프라인에서 같이 합작을 하든지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되질 않을 거예요. 오히려 경쟁관계. 그리고 지금 반도체 부분도 중국이 우리를 옛날에 우리가 일본 따라가듯이 격차를 자꾸 줄이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3년에서 5년 안에 이 삼성전자, 에스카이, 하이닉스 남은 것마저도 이게 격차가 좁아지면 이거 어떡하나. 오히려 이런 걱정까지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저는 중국 정책당국이 칼을 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부적으로는 미국과 금융전쟁 시작하겠다라고 판을 벌려놨으니까 이게 대형화 정책입니다. 그러면 위안화 강세 정책이고 위안화 국제화 정책이고 그리고 홍콩판을 이제 심천판이나 상해 쪽으로 이동하겠다는 전략을 저는 10년 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걸 앞당긴 것 같아요. 이 계기를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의 속도라는 거는 저는 계속된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게 바로 그냥 쉬지 않고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제 목표를 5천 잡습니다. 상해. 상해 5천. 네. 5천이 이제 5천 잡는데 이게 스트레이트 가지 않고요. 저는 이 3천 여기 중간에 고점이 3천5백 단입니다. 3천5백과 이 4천 사이에서는 한번 윗고리가 되면서 눌림목을 주고 다시 가는데 한 6개월 정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인덱스 상승률을 한번 보십시오. 6월 29일부터 급등했지 전체적인 3월 말부터 현재까지 상승률은 우리보다 못합니다. 그러네요. 30%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기도 인덱스로 한 4, 50%까지는 가나. 그게 이번 목표를 한 3천6, 7백을 보고 있는. 그래서 이쪽에 ETF 갖고 계신 분들은 3천5백 뚫었다 추경 매수보다는 3천5백부터 3천7백 사이에서는 일단 수익을 챙기시고 다시 보고 오히려 개별 종목들 중에 상대적으로 저는 은행주나 증권주로 오히려 ETF보다는 일로 중국 관련해서 매매하시는 분은 들어가는 거를 아이디어를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은행주, 증권주. 예. 그 다음에. 하나씩 보죠. 여기가 이제 제 목표선입니다. 그러니까 인덱스로 한 삼십팔 점이나 오십 여기서 한 번 사천을 바로 도포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삼십팔 점이라는 목표치가 한 삼천6, 칠백 정도 되니까 이 라인을 앞으로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항생지수도 이십 프로입니다. 그동안 홍콩 노이즈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또 어떤 준비하고 있냐면 미국에 상장돼 있던 중국계 주식을 다 홍콩으로 빼요. 지금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죠 이미. 앞으로 더 합니다. 네. 그러면 아니 홍콩을 판을 죽이고 뭐 심지어는 요새 폐그제가 좀 수상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시간을 한 3년에서 5년 동안 시간을 두면서 일단 홍콩으로 뺀 다음에 그다음에 침천이나 상해로 가는데 한 5년 정도 잡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대화, 합작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당장 홍달러 홍콩 폐기제 폐지되냐 저는 한 3년에서 4년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 홍콩 쪽에서도 미국과 같이 대장주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텐센트, 알리바바 뭐 이런 쪽이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에너지가 더 집중되나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콩 지수도 지금 26%인데 이것도 한 3만까지는 가능한 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심천지수가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속도가 제일 빠를 겁니다. 이게 이제 갖다 얘기해서 홍콩이나 상해를 우리나라 보면 코스피, 미국에는 다우지수. 그리고 심천지수는 나스닥.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43%니까 이거 에너지가, 여기 에너지가 저는 더 강화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주로 아이티 섹터나 신경제 섹터에 포트가 제일 많은 그리고 상해종합지수는 은행주가 제일 많은 그런 섹터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코스피 한번 보시죠. 우리 코스탑이 84%입니다. 네. 유월 십일일 고점을 돌파했어요. 근데 차이는 한 십 포인트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요즘 지지부진하니까 박수권에서. 이걸 우리 중심은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옆으로 누웠다.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치고 나가기 위해선 새로운 모멘텀이 줘야 되는데 홍콩 연골골이나 중국 연골골이 갈 때 따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파이프라인이 그렇게 세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목장에 순환만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삼성전자 에스카닉스 안 오르는 한 우리는 종목 순환으로 체크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속도 이게 위안합니다 7.0을 깨면서 급격하게 내려왔거든요 우리는 어때요. 깨면 땡기고 깨면 땡겨서 원달러 위안화 강세하면 이게 동지화돼서 원화 강세를 해서 1180원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가 곧 우리 외국인이나 금융투자가 삼성전자 사지 않고 때리는 파생시장의 연결고리에 변동성만 야기하는 그런 에너지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또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잠깐 화면에서 마가 종목들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만 미국에서도 올라가고 있고 우리 증시도 종목별 차별화가 지금 슬림화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같은 현상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분명히 막아도 부러질 겁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그 언제를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 언제가 언젠데 당장 내일도 될 수 있고 3개월 후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희망고문이죠. 그러니까 인벌스나 반대 세상을 베팅하는 분들은 매일매일 애가 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경험상 한쪽으로 압축돼서 이게 거품이 일어나면요. 충격은 더 커요. 충격은 더 크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미국 시장도 이 애플 마이크로 마간대 다 1조가 넘지 않습니까? 1조라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워낙 1980원 정도 하면 1980조 2000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확 안 올 텐데 삼성전자가 360조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3배, 5배짜리가 이렇게 난다. 그리고 또 자존심 상하는 거는 이게 이제 보세요. 어저께 마감 종가인데 이제 녹색 보면 가는 빵이나 마감한 파란색이 다 뻘건치 않습니까? 한 달 전으로 가면 더 심해요. 오히려 JP모가니 한 달 기준으로 17% 빠졌습니다. 근데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시세를 이용해서 나스닥 신고가를 만든다. 그렇죠. 네. 근데 내부적으로는 여기도 치명적인 게 많습니다. 빨간 색깔이.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된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아이디어로 지금도 네이버를 사야 되느냐 카카오를 사야 되느냐. 맞아요. 고민이죠. 저는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너무 많이 올라서. 아니 보유하신 분들이 이 선을 깨면 나는 챙겨야지라는 걸 그걸 조절만 하시지 지금 신규로 들어갔다가 언제 변동세 이게 미국 시장이 한번 변동 나오면 이 빵 주식도 하루에 이십 프로 빠지는 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날을 못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끼역 끼역 가다가 통을 못 맞춥니다 그럴 때는 일단 저라면 이 정도 수익 났으면 됐어 하고 나머지는 남드세요 마인드라든지 아니면 나는 이 선을 깨면 무조건 끊겠어라는 전략으로 미국 증시 체크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저는 중국 종목으로 오히려.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종목은 이렇게 한번 선별화 시켜보겠습니다. 이게 귀퇴 이거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귀퇴 모태주 상해에 있고요. 오량액은 심천에 있습니다. 벌써 80% 110%인데 귀퇴 모태주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되어있는지 아세요? 얼마인가요?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2등입니다. 2등? 네. 그럼 얼마일까요? 중국에서. 삼성전자하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어떨 때는 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고량주 회사가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똑같아.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지만 현실입니다. 고량주가 많이 팔리나 보죠.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 또 뭐 여러 내수시장의 대표성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현상이 지금 중국의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텐센트 알리바바가 이제 이거 홍콩에 상장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를 보시면 잘 보셔야 됩니다. 같은 종목인데 상해도 있고 홍콩에 있고요. 두 번 침천에 상장돼 있는지 상해에 상장돼 있는지 홍콩에 상장돼 있는지 따라 위해나 홍콩 달러 이것도 잘 구분하셔야 돼요. 환율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 증시의 선도는 알리바바, 텐센트. 외국인은 일단 이쪽부터 삽니다. 뭐 ETF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블랙라우기 등이 텐센트, 알리바바, 상위 랭키에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선호도면 아 이런 종목이 더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여기서 미국하고 대판 싸웠던 종목들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제트티입니다. 요거는 상대 수익률은 아까 비교하면 좀 작죠. 그러네요. 제트티 중차 우리나라 현대차입니다. 이 중차는 옛날에 중국 남차와 북차가 두 가지 기업을 하나로 합쳐서 중차에서 대형 중국의 가장 큰 자동차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십 프로 그런데 유월 말부터 치우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둘 다 그러니까 이 감각도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강력하게 권하는 증권상 제가 팔십오 년도에서 구십 년도에 우리나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증권주 오십 프로나 사십 프로나 올랐는데 나는 그때 경험이 한 오백 프로 이상 천 프로 같거든요. 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증권주가 대형화 시키고 막 이럴 때 여기도 뭐 그런 에너지가 나오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두 종목을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거예요? 야 대형 증권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사이즈를 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즈 그리고 홍콩에 또 상장돼 있는 대형 증권사가 이겁니다. 중국 국제금융공사 이거는 이미 외국계가 많이 더 맞죠 배 이상 갔죠 팔십 프로. 그러니까 이 차이를 계속 메꿀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해 쪽에 있는 증권주가 가장 못 간 게 이쪽입니다. 정말 못 갔네요. 다른 금융주 대비해서. 고점 대비가 이 수치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급락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단 은행주의 특성 여기 또 부동산 또 대출 문제 내부적으로는 여기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늦게 움직일 종목이고 그다음에 공상은행 농업은행 사이즈가 이제 가장 늦게 움직이면서도 마지막에 피크 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의 감각이 3년 5년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지만 이 종목의 속도는 아까 증권주보다는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은행주 사겠다 그러면 장기 투자로 가셔야지 단기 투자로 보면 이건 답답하실 거다라는 아이디어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든다 중국도 금융 사이즈를 키우는 에너지가 지금 전개되는데 우리는 왜 못할까 이 답답함이 갑자기 밀려옵니다. 그러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지수의 흐름이 지지부진할까 왜 가는 종목만 갈까 삼성전자도 그 정도 실적을 발표를 했으면 외국인도 들어오고 삼성전자의 주가도 오르면서 지수도 끌어올려주면 좋을 텐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고 그날 당시에 파생시장이 좀 수급이 좋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호재를 이용해서 오히려 변동성을 때리는 차익거래 롱셧 전략만 쓰니까 이게 되려면 동학개미 같고는 안 돼요. 우리 정부 금융정책당국자들이 금융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금융 사이즈 우리도 키워야 되고 오히려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됩니다. 여의도나 용산에 자유특구해서 외국 기업 홍콩 지금 에너지가 줄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같이 들어오면 법인스템 세제 혜택 이런 거에서 큰 외국계 기업들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 여의도나 용산이나 아니면 테헤란에 거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몇 십만 명의 외국계 금융에너지들이 들어와야.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금융허브. 그러면 내수주도 살고 우리나라 소비도 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롱셧 타는 에너지 극복해서 방향을 줄 거라고. 지금 한번 보시면 제가 화요일 날 나와서 이 금융투자가 그 전날입니다. 아침에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될 때인데 금융투자는 반대로 작업하는 것 같아서 찝찝합니다. 꼭 6월 3, 4일에서 6월 8일 코스 흉내내는 것 같습니다라고 아침에 얘기해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시면 이제 어저께 옵션 만기일입니다. 어때요? 현물 1,600매도 선물 1,400매도. 그리고 이 추이를 보십시오. 요겁니다. 5만 5천원 900원 찍고 5만 2천원. 이때는 7천원을 뺐어요. 올려놓고 주기. 이게 외국인 금융투자 합성 작품입니다. 호재 나왔는데 올려놓고 때리고. 요번에는 5만 5천 900원 시가 고가 만들어놓고 5만 3천원을 죽여놨습니다. 그러게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못 가요. 1, 2등, 3등, 3등, SK를 누르면 암만 밑에서 뉴든 카카오든 올라가도 전체는 마이너스 나옵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지배하고 있고요. 지금 그게 이제 선물에 영향을 주는데 앞으로 제가 280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280호 지지 못하면 하방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정. 우리나라 장 없고 종목장이야. 이렇게 보겠고. 이거 지지하면 그래도 그나마 순환지수는 유지되면서 순환장은 나오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 한국형 뉴딜 중합 대책을 발표하게 되잖아요. 이것을 앞두고 또 그린 뉴딜과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 요즘에 다시 활발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슬림화 장세가 이어질까요? 아니면 이런 종목들도 이런 정책이 나오면 또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될까요? 저는 뉴스에 팔자 쪽입니다. 왜냐하면 3개월 전부터 이쪽 판 종목들은 이미 급등을 했습니다.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13일 대통령께서 발표할 때 이미 차익실현 전 현실화 전략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그것만 빨갛게 보고 어떻게 잘 팔까라고 생각하는 매집 세력들의 사모펀드나 여객펀드나 자문사나 이런 에너지들이 저는 매몰화시킬 것 같고요. 그럼 그중에서 들여다보면 순환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아이들 준다면 여러분들 한국형 뉴딜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런데 여기에서 수소차, 전기차, 5G,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거는 300에서 50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재료 노출로 판단하는데 이쪽이 아직 안 간 것 같아요. 어디요? 그린 뉴딜에 도시재생, 상하수도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장마, 태풍이니까 요런 상하수도 쪽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그린 뉴딜 쪽이 아직도 못 간 것 같아요. 탄소 배출권 요렇게 요런 요쪽의 순환은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권해드리겠고요. 또 하나 요거는 시간 강의에서 빼겠습니다. 그동안 오른 거 데이트하니까 이런 급등한 종목도 빼고. 그다음에 여기 요것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월 23일 날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 아담이라고 솔트룩스라는 회사가 상장을 합니다. 이거 왜 뚱딴지같이. 요새 SK바이오팜이 기업 공모하면서 새로운 공모될 때 연관된 종목들의 에너지가 상당하거든요. 이게 뭐 무슨 아이디어냐 한국형 뉴딜이나 그린 뉴딜에 인공지능 AI 수술용 로봇 이쪽에 아직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같은 뉴딜 정책 속에 도시재생 스마트 그리드 그다음에 농업 중에서 먼저 간 거와 아직 못 간 거. 그리고 인공지능 수술용 로봇 요런 것들이 틈새 전략으로 상대 키 맞추기 전략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미리 갔던 수소차 전기차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은 어느 선을 깨면 현실화시키자. 요렇게 차별화 같은 정책 내에서도 차별화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다임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